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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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셔야해요 크레스마스 안녕하세요 그럼 인사드릴까요? 잘해 bdbx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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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남아 젤인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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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 pretty girls 와하하하 하하 위반 언니chi 헤이 뷰리브 뷰리브 하하하하 치고싶어 저는 배고파 너무 방 하하 세시 3C 3C 네, 저는 그렇게 먹어요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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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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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아침에 그래서 안 보여요 진짜? 지금 3시에요? 3시 밤? 새벽? 내일 학교 있대 3시인데 아직 안 주무세요? 새벽 3시인데 아직 안 주무세요? 빨리 자세요 빨리 자 잘 자 잘 자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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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시간 타이밍 잘 맞았네요 BPC 제 이름은 메리라고 불러주세요 메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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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좋아하는 그룹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랄라타 들었어요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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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늦었네 보글보글 들으세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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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jurisdiction 도착해주세요 1, 2,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beautybox B E A U T Y B O X we are Girl Group International 미 Jeryn is youngest J E R I N here is SORI 매니스 vocal S R R R 히데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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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X4 X3 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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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 X3 X4 X3 X4 X4 X6 A-SH? A-N-E-S 예! I'm not wrong today. A-N-H-N from Vietnam. She's Vietnamese. And over there, Rina! R-I-N-A. She's from Japan, Japanese. Over here is Ka-Yeon! 언니! G-A-H-Y-U-N Ka-Yeon. She's Korean. Leader! Thank you! 됐어! 좀 힘드네.. 여기 땀이 나왔어 수고했어요 고마워 응응응 응응응 이것도 여기다 응응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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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 양도스트 아니잖아 제이린 최고 땡큐 내가 말하는거 아니고 댓글 댓글 아무튼 알아봐 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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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챙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와예 여러분 좋네요! 저희의 일본 오피셜 계정이 오픈시마시타! 오픈시마시타! 여러분, 트위터 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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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같은 이름이다! 와! 똑같이 이름이 사라짱! 사라 선배님, CLC 닮았대요, 리나 언니 그 여기 CLC 선배님 닮았대요 네, 소라 선배님 소라 선배님 그래? 어 미안 모르겠어 나 지금 짱구 보는 중이야! 한국어 자막으로 보는 중 진짜 짱구! 짱구 에피소드 말해요 빨리 짱구 에피소드로 말하세요 지난주인가? 지금 액션카멜 라면이라는 거 있는 거 알아요? 아세요? 아세요? 그거를 짱구를 좋아하는 친구한테 주려고 사놨는데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사놨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게 라면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기간을 체크했는데 이미 끝났고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근데 아직 냉장고에 있어 제가 먹을게 아, 먹을게 아니, 기간이 진짜 저 괜찮아 진짜 많이 저는 막내 마스터예요 언니들 배 아플 때 저만 배 아플 때 근데 너무 웃긴 게 기간 지나고 냉장고에 넣어놨어 저 마스터 넣어놓았으면 조금 괜찮았을 수도 계속 네바에 있었는데 그 팔았을 때 그 냉장? 그 냉장고랑 같은 데 있었어 그거 그게 생각났어 갑자기 기간을 확인해봤는데 끝났었어요 그 라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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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아마 안에 계란이 들어가 있는 건가 그래서 짧은 건지 모르지만 계란? 뭔가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근데 안에 시르가 있어 아, 맞아 그거만 증가한테 주려고 아, 짱구실? 진짜 비싼 시르다 귀엽다 귀엽던데 짱구실이 조금 아쉬우니까 먹는 거 제리니한테 응, 제리니 먹어 제가 먹을게 제리니가 읽고 싶은 댓글이 있다고 제가 언제까지 말했습니까? 나한테 말했잖아 뭐예요? 할지 할지 The girl with black face looks super pretty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다행 왜 심지어 이거 내가 말한 거 아니고 제리니가 갑자기 언니 이야기하는데 언니 언니 라고 해서 봤는데 제 댓글인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 좋아 그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할 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한국에는 이번 주에 추석이에요 맞아요 추석 추석 추석인데 추석에 메리 추석 추석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분들 다른 나라분들 아세요? 말해주세요 5번 5번 저는 어떤 뭐 중요한지 뭔가 한국에서 중요한 날만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비싼 거 없어? 있어요 뭐 뭔가 이거는 뭔가 한국에서 새로운 그런 거일까요? 새로운 년? 음 어 그거는 새해 설날 아 그러면 비싼 거 없을 거 같아 음 추석 가을에 있는 중요한 날 가을? 응 가을? 설 가을 가을 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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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 없어요 오케이 베트남도 없을 때 주사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커요 주영 날 아 주영 날 응 응 한국에는 추석 때 이제 저녁에 달이 동그래요 맞아 문 완전 동그래가지고 소원을 비워요 이거 보면서 일본에서 턱 먹어요 아 맞지 응 근데 나 한 번도 저는 소원 빌어받는 저도 없어 나는 빌어받는 아 어릴 때만 그건 어릴 때도 없어 난 진짜 근데 안 이뤄져 이런 거는 마음 맞아요 그냥 매일 배신당하고 있어 매일 매일 달한테 무시당하고 있어 매년 빌지만 무시당하고 있어 어린이는 제발 맨날 무시무시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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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할아버지한테 해야지 산타할아버지 하트야 하는데 무시당해요 뭔가 뭔가 달이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태국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언제인지 기억 못할 것 같은데 베트남만 너무 애기 때부터 그런 느낌이요 저 빵 있잖아요 주석에 때 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먹어서 그때만 기억해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같아요 알게 되면 이야기해줘요 그 여자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우리가 다 머리에 있는데 하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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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태국 그런게 있으면 안 받아요 근데 이게 또 집마다 다르긴 해요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어요 한국고 근데 보통 주는 거 같아요 왜냐면 추석이 그냥 빨갛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큰 명절이기 때문에 뭔가 가족 대가족이라면 다들 모여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에선 제사도 지내고 이제 약간 큰 이벤트다 보니까 용돈을 주는 문화가 많은 거 같아요 부모님이 힘들겠다 에? 1월에도 용돈을 받죠 한국의 돈은 계속 벌고 싶어요 근데 일하면서 돈 벌면 안 줘요 맞아 이제 만약에 아직 학생일 때 확실히 이제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두 번 용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지 아 세 번이 되겠네요 우와 생일 크리스마스는 생일 크리스마스 때는 나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기대돼요 그러니까 언니 크리스마스 기대 중 응 기대 중 나의 산타 어디 언니 산타 저기 재팬 오 마이 갓 서유님 다들 핸드폰 아이폰 써? 맞아요 네 애플 알폰 알폰 티명 한국어 일본어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맞는지 모르겠다 점점점점 근데 댓글은 너무 한국어를 잘하시는데 아까 일본어도 이렇게 말했었어 아 진짜? 그럼 엄청 잘하시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오늘의 시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오 마이 갓 너무 좋아요 근데 좀 더 많이 불가능한 불가능한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안 돼 여러분이 안 돼 여러분이 안 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찍고 우리의 영상으로 아, 한국말 왜 하죠? 진짜 신기한게 저희는 항상 행사같은 거나 무대가 있으면 비가 온대 100%래 뮤비 때도 100%로 비가 온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오늘 쫄딱 잡고 무대 하겠다라고 했는데 무대만 하면 없어 이번에 조금 깨달았죠 저희가 날씨 운이 좋다는 것을 진짜 이렇게 매번 근데 얘번은 안 좋지 매번 비 온대 어떻게? 하는데? 신기해요 이번에도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사실 이번에는 비가 안 올 수 없으면 태풍도 있어 비가 올 확률이 더 높은 근데 진짜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신기했습니다 난 그냥 짱구 보면서 익히려고 벌써 하나 배웠어 온 키트 이거 맞나? 크 크 크 크 크 도끼가 무네무네 맨짜 위생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오 잠시만 누군가 바이바이 라고 하는데 아직 아직 바이바이 아닌데요 가지마요 왜왜왜 가지마요 어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르티 아르티님 아르티님 하필이 생일 투 하필이 생일 투 하필이 생일 투 하필이 생일 투 이번 인사니까 소리 질렀다 하필이 생일 투 하필이 생일 투 하필이 생일술라 아르티 둘 다 하필이다 진짜 ancy아 Crush 과자네 있는데 사라산 한국어 강바되사이 이슈니 간바리 마쇼 리나산은 리나산은 사라산 아 사라산한테 말하고 있는거야? 사라산한테 사라가 사라산 뭔가 사라가 혼자 사라산 한국어 리나언니 리나산은 간바르 사라산이 간바데 이슈니 간바리 마쇼 이슈니 간바리 마쇼 오늘 이모티콘 많은거 같애 그쵸 이모티콘 따라와요 마쨔님 일본분이세요? 마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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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수 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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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파이팅 좌우리만 사라지 래프트 딴 재밌다 intersections 엑은이들을 suggest 정리를 섞어 엑되니 이상의 정리를을 ahead 조정 wier 음.. 저거 없나? 장르 없네 몰라? 장르 그런거 청순 아니면 섹시 아니면 걸크러쉬 이런거 니나쟝 한국어로 어떻게 배웠어요? 니나쟝 한국어로 어떻게 배웠어요? 뭔가 타이프? 아 타이프 저는 1년씩, 1년? 얘기를 들어서 좀 잊었는데 조금 배웠는데, 조금 배웠는데 조금 배웠는데, 조금 배웠는데 조금 배웠어요 조금 배웠어요 좀 배웠어요 맥차님께서 핫도로 핫도로 몇 년 배웠어요? 린나사님, 한국어로 몇 년 배웠어요? 린나사님,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린나사님, 린나사님, 린나사님 한자 읽었어 대박인데? 그냥 감 저번 V라이브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분께서 저희한테 어떤 말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잘 몰라 맞아 맞아 저희가 그 뜻을 몰라서 그게 카타카나였거든요 그래서 카타카나를 제가 읽을 순 있으니까 그 읽은 말을 이제 가연이가 그대로 구글에 쳐서 검색을 했는데 조조의 기묘한 여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줄 알고 아, 린나언니는 보고있겠는데 근데 알고보니 어떤 뜻이었지? 옳라를 해주세요 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조조 얘기? 옳라옳라옳라 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아, 그게 웃어 이제 구글에서는 liberté 그게 빨갔나오 okay 라고 많이 검색이 뜬거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그때 그 오븐을 memor길래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줄까요? 오라 graduates 꼬만내사이 미안하구나 미야내사이 우리는 뷰티박스에 인터내셔널 걸그룹 데뷔 한국에서 로봇이다 삐이 삐이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가연이 체크 가디언 이쁘당 가디언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팔고 있어요 빠른 정보 공유 인터넷에서 많이 팔고 있어요 같은거 사야된다 랭 서영님 외로워 하시지 마세요 여기 스트레스 킴 님도 계세요 스트레스 킴 키끌키끼끼 스트레스 킴 님 입에 손을 대고 입 막는 소리 있으면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된다고 이거요? 이거요? 이거예요? 이거 왔어 좀 귀엽네? 일본 버전은 한국어는 그냥 이거 일본 버전이에요? 일본 버전이네 귀여워 헬로우 헬로우 스트레스캠님께서 관심을 주시니 좀 부끄럽네요 에이 누나 너무 예뻐 그녀를 보면 나 미쳐봐 하지만 이제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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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라라라 더 불러줘요 다단 땡큐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그 비님은 방에서 그 알밤이나 포스트나 밉이 이렇게 스텝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이니까 친구 방안에 놀고 있는데 누구누구라고 했는데 지금 분실자 다 따라왔어요 뷰티박스 팬 너무 위보드로 초대합니다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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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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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짱님 응원해주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日本の公式Twitterもできたので ぜひ見てみてください フォローしてね 日本用もできました はいはい はいはい The girl with black hair and jeans is so cute. Yeah she is sorry s r i mean vocal Korean sorry beauty box om so shy oh can you save my name please? 미카님 미카노미카님 너무 아름다워요 어느 멤버를 좋아한다고? 하이하시님 아 나요 하시니님? 하이 하신이님 사랑해 나는 이것을 한다 뭐? 여기 이렇게 이모티콘 보내주셨어 WBS 돼지께르! 더블피스 돼지께르 더블피스 치리피스 요새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뭐지? 빌리 빌리 선배님 빌리 선배님 근데 핑크배논도 맞아 빌리 맞아 지금 틱톡 너무 좋아요? 진짜요? 땡큐 춤 왜이리 잘 춰요? 그러니까요 파키스탄 파키스탄 오늘 파키스탄 위본이 너무 많아요 파키스탄 대박 나 언제 틱톡 올라와요? 몰라요 제리나 소영님께서 정확히는 제린언니 텐션 무슨일이야? 제린언니? 더블피스 호니피스 뭐였지? 이건 호니피스 뭐더라? 까먹었어 뭔가 진짜 어이없는거였는데 왜요? 잠깐만요 조토맡테 조토맡테 구다다이 피스가 있다 호니피스야? 호니피스 이거 아니야? 아니다 피스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잠시만요 아아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이건가? 이거다 이거 이거 이렇게 아니야 세번째 세번째 세번째야? 여기 손 잘 봐봐 어 네 어디가 피스야 이게? 여기? 그니까 어떻게 피스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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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래? 에이 에이 퐍히에 흐흐 흐흐 흐흐흐 헤헤헝 음 이러멏 여러분 쏘리 액텐션 댄스커버 아트니 moderate 그거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해줘요. 재미있어요. 사랑 언니 수화 틱톡 너무 좋았어요. 수화 뭐요? 손으로 이야기하는 거. 했나? 이런 거. 이건 너무 꿈꿈이에요. 틱톡 어차피 좋았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했어? 제가? 그거인가? 아마? L.O.V.E. 맞아 맞아 맞아. 앞머리 보셨나요 여러분? 제 앞머리. 너무 귀엽죠? 여기 있음. 없어 오늘은. 왜? 맨날 있어. 오늘 숨겼어. 무슨 뜻이야? 응. 무슨 뜻이야? Sorry you are the best. 이거 말하고. She wants to hear that. 저는 서리언니 마음 알아요. She wants to hear that. 사라가 최고네. 아니요 서리언니 you are the best. She wants to hear that. 오늘 영어 대박. 소녀시대 선배님 틱톡 대박. 꼭 그렇게 읽어야 돼. 소녀시대. SNSD라고 해주셨어. 소녀시대 선배님 틱톡 대박. Oh yes thank you. Oh my god 가현씨. 다리 길어요. 그거 각도. 각도 밑으로 찍으면 다 넣어줘요. Oh god. 다리 길어요. 다리 길어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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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잡지 왔다고.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쁘죠? 응. 모두 귀엽다. 우리나라는 춤 어디서 배웠어요? 일본에서 배웠어요. 아리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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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sing well at 7 A? 세븐에잇. 뿜뿜뿜뿜. 뿜뿜뿜뿜뿜. 랏!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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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아니. 그냥 세븐에잇하면 바로 뿜뿜. 뿜. 뿜. 행사 콘서트 같은거 오면 해주시고있어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I'm carrying your love with me You know? 아쉬워 나갔다 없었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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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r up is so cool Thank you 너무 귀엽다 Thank you Fletchurch and hair up is good Thank you I know Okay 끝 뮤직비디오 좋아할 때 라라탑 맞아요 라라탑 화다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그때도 화피 올 예정이었지만 안 왔습니다 맞아요 태풍은 昨日まで 大雨だったんですけど 今日から 晴れてます Do you like TWICE 선배님? Of course 日本の皆さん은 大丈夫ですか? 뮤직비디오 언니 말해주세요 열심히 댓글 보고 있어서 미안 미안해요 제가 열심히 댓글 볼게요 둘이 이제 말해봐요 추석때 뭐해요? 저는 영화 보고 언니 제가 조용히 한다고 될게 아닌 것 같아 미안해 뭐 뭐 뭐 열심히 이야기 해봐요 재린이를 꺾고 아라이 아라이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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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마리이나 서영님 언니들 추석때 고향가 나는 할머니집 가지러 온 경기도 오오오 경기도 이번에 이번에 일본 멤버들은 일본 가잖아요 추석때 한국 멤버들은 언니는 가요? 저는 가요 가요? 갑니다 저도 갑니다 근데 저 오늘 너무 무서웠던게 가족 단체 그룹 방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메세지를 하나 보내셨는데 그 메세지가 뭐였냐면 추석때 가족 회의 한번 하자 라고 하시는거에요 나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있잖아 엄마 보고 있어 나 지금 무서우니까 조금 더 이모티콘 보내주겠어 무서워요 미팅 하자 무서워요 무서워요 미팅이라고 해도 다 무서워 회의 회의하자 무서웠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거야 제린 언니 직업 만나면 귀 빨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 그룹 다시 붙여줄게요 괜찮아요 무슨 얘기야 어떡해 그 여자애로가 여 여보의 눈이 cambi게 그 여자애로의 눈이 보일 수 없는평이 V앱하는 부모님들 다 봐요 엄마 보고있어요 내가 봐도 sarah 엄마 지금 메세지가 왔어서 진짜? 그럼 안봤는데 그냥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요? 아 이거 아니네? 아니야 엄마 아니었어 친구였어 친구도 살아? 응 제가 제일 친한 친구도 살아 라는 이름이에요 저도 제일 친한.. 말했죠 얼마 전에 저는 부산에 중학생 때부터 진짜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걔 이름이 소울이고 저랑 생일도 똑같아요 대박이죠 진짜 운명 아니 그것도 빨개인거 아니야? 만나면 죽어요 일주년에 뭐해요? 팬미팅해요? 오셔요? 오십니까? 오시면 뭐 언니들 새해 첫 곡으로 못 들었어요 난 헬로피처랑 이루리 들었어요 저는 이루리 들었어요 이루리 이루리 다 못 들었어요 새해 첫날에 노래 아 몰라요 기억이 나요? 저는 이렇게 1월 1일에 들을 노래 볼도도 있는데요 왜왜왜왜 중요해요 왜왜왜 중요한데 새해 첫날에 듣는 노래만큼 그 연도에 운이 달라진다고요 아마 그거예요 그 카운트다운 TV에서 보면서 무대 봤던게 아 그런 무대가 처음? 일부러 나는 웅소거하고 노래 듣는데 1월 1일 되자마자 신기한 문화라 이거 한국 문화인가요? 한국 문화라기보다는 갑자기 생겨났어 갑자기 생겨난 젊은층의 문화 1월 1일에 듣는 노래가 올해 이뤄진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유행했었는데 젊은층들 사이에서 신기하네요 그래서 작년이었나 작년에는 새해에 넘어갔을 때 갑자기 우주소녀 선배님들의 이루리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갑자기 1등 그래서 우주소녀 선배님들도 막 울고 막 그러셔서 엄청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저도 올해는 우주소녀 선배님들 이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우리 다 봤지? 봤잖아요 그 강 나는 그래서 에어팟 끼고 이루리 들었어요 나는 그때 에어팟 끼고 들었어요 아 진짜 몰랐어 이루리 이루리다 이루리 이루리다 이루리 이루리다 이러고 노래가 많지? 응 신기하다 옛날에 했던 플레이리스트이긴 한데 그래도 왜 내가 이렇게 아름다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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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내가 아름다워 많이 배고파? 응 응 고마워 이봐 내 이름은 황훈 이라크에서 황곤이면 스파이 패밀리 어 황곤 스파이 패밀리 스파이 패밀리 황곤 와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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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님 아 나 스파이 패밀리에 가져와서 집에 있는데 와우 주세용 지금 주설배정 밖에 없어 주설배정 그것도 주세용 지금 가져올까? 그것도 주세용 하úng 이거 그랬나 unconditional 스파이 패밀리 후 wunder 할거다 또 chess 아 오! 사라랑 리나 언니가 이번에 추석 아니 이번에 추석 때 일본 가잖아요 일본 가면 고양이랑 강아지 보여줄 수 있냐고 여쭤보세요 사진 찍고 보여주고 싶은데 앞으로도 할게요 저 또 보고싶어 어떻게 하지? 스파이퍼미드 아니야 아냐 아냐 저도 봤어 아냐 피나츠가 스키 하이 앤 사우스코리아 우리 사우스코리아도요 말하마 아냐 엄마가 존재하지 않아 스파이퍼미디 어무시러이 나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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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갑자기 배고파 tea or coffee coffee 오늘 제일 제일 텐션 높은 순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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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현 언니 완전 가현이죠 한국 제일 좋아하는 멤버 네 네 네 군대스 오랜만에 들었어 포켓도 군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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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지금 지금 도그 나는 퍼피지 내가 퍼피 나이는 많아요 비주얼 비주얼 나이 아니요 다섯살밖에 안 됐는데 다섯살 많잖아 네 나의 모습 그가 비주얼에 탄다 아니야 우리 고양이가 완전 비주얼 아니 우리 고양이는 비주얼 플러스 실력 완전 온라운드 신형 없어 신형 없어? 신형 없어? 믿을 수 없어? 보여줄게 나에게로 짝짱 안녕 트랜저 선배님 꼭 컴백해주시면 좋겠어요 컴백 올 거예요 선배님 컴백 알았어 알았어 저런 엠시아 엠시아 제린 엠시아 예스 덕디 네 캣도 있어요 제 고양이 요즘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어떡해 저 눈물 나요 안돼요 모든 동물들을 안아봤으면 좋겠어 진짜 스트레스 받겠다 병원에 있는 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제 고양이도 요새 병원 갔었어요 왜 병비 아 그건 좀 위험해 가야돼 그건 좀 위험해 가야돼 아 제린 언니 05년생인 거 듣고 깜놀했잖아 진짜? 진짜? 근데 정상이에요 저희도 깜놀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귀여워 처음 들었다 왜? 나 몇 번 말했는데 세 번 정도 세 번 일년 아프다 아프다 예뻐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매일 메라마 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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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라바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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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마라탕 같네요 죄송합니다 잘 어울려 너희 다른 아이돌이도 예쁘지 않나? 나는 제일 힘든데 우리 아이돌 뭐야? 노래가 있어 그레이스웨델 너무 예쁘다 근데 리나 언니 너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 조금 내가 더 당길 수 있어 이렇게 I'm Mary Me 안녕 I'm so sorry 너무 단호박이라서 팬분들 속상하셨겠다 단호박? 먹고싶다 I'm so young 지금 못해요 미안해요 Do you guys are bad 인디아가 많네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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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I love you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귀여운 저는 중국인 저는 중국인 저는 중국인 너무 잘 어울려 우리 이제 슬슬 바이바이 바이바이 중국인분들은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밑에 지방에는 조금 비가 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다치지 말고 모두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이 우선인거 아시죠? 노는 것보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다들 맞아요 집안에서 자 모두들 즐거운 저녁 드시고 안녕 안녕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안녕